성대의 거행됐습니다. 우리 당과 국가군대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창건 이른돌경축열병식에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월 8일 혁명의 수도평양에서 성대의 거행된 조선인민군 창건 이른돌경축열병식을 로카시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수도평양 김일성 광장입니다. 주체조선의 승리와 영광의 역사가 응축되어 있는 여기 김일성 광장에서는 잠시 후 조선인민군 창건 이른돌경축열병식이 성대의 거행되게 됩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선 우리 조국의 강룡한 기상을 안고 장쾌하게 밝아온 이팔조를 지축을 흘리는 장엄한 열병식과 더불어 성대의 경축하게 되는 온 나라 군대와 이민의 마음은 더 없는 기쁨과 긍기로 한없이 설레이고 있습니다. 김일성 광장과 이따운 대통령들에는 우리 혁명무력의 창군자이시며 주체의 권군사의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리며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를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 조선의 무진 막강한 군력을 다시 한 번 온 세상에 힘있게 시위할 무족 필승의 최종의 전투대여들 첨단 무기와 전투기술 기재로 장비된 기계와 종대들이 엄숙히 정렬해 있습니다.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켜 조선인민군의 탄생을 선포한 역사적인 날 백두에서 개척된 혁명무력건설의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뜻깊은 날인 1948년 2월 8일 진정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해방 후 강력한 정규군대 창설을 자주독립국가건설의 필수조격으로 내세우시고 탁월한 군건설 사상과 정력적인 용도로 3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항일의 전통을 계승한 주체성의 혁명적 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장건하심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저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자주 자립자위의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치올 수 있었습니다. 만대의 길이 빛날 충치 군사적 기적을 떨쳐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담없는 그리움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우리의 열병대요 대대로 최고 사령관복을 누리는 크나큰 긍지와 영광을 영원히 빛내이며 위대한 당, 위대한 조국, 위대한 인민을 무장으로 결사포이에 갈 신념을 만장약한 일당백의 열병대요 대양조선의 만고의 용 소사시에 대한 장엄한 추억과 최후 승리에 대한 필승의 신심이 흐르는 김일성 광장은 숭롬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금부터 열병정대 입장과 종합군학대 입장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백지원 전장 칠식 정상,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내용도 따라 서영보위, 저국보위, 인민보위의 성스러운 길에서 역사의 길이 빛날 정치군사적 시동만을 떨쳐온 영적 조선인민군에 대한 우리인민의 신뢰심이 온 광장에 차 넘치는 가운데 열병정대들이 입흥당당한 혁명군대의 정교화적 면모를 보여주며 광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70년 전, 위대한 소령님을 높이 모으시고 항의대 투사들과 함께 사회로 이동합니다. 대조선의 군기들을 휘날리던 그날의 열병식의 감격과 환희를 불러오며 광장에 들어서는 열병정대들. 돌이켜볼수록 1948년 2월 8일에 진행된 조선인민군의 첫 열병시간. 우리민이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강력한 정교군대를 가지게 됐음을 온 세상에 선포한 특히 공격사적 사변이었으며 하늘 땅을 증감한 그날의 오롱찬 만세소리는 정주적 혁명무력의 장건자이신 위대한 소령 김일성 동지를 우러러 전체의 조선인민이 터친 감없는 감사의 분출이었습니다. 철수의 위인들의 뜨거운 축복을 받으며 열병 광장을 누비어 나아간 정규무력의 첫 세대들은 지난 저국해방전쟁에서 제국주의 련합 세력을 때려보시는 불멸의 전승신화를 창조하고 바로 이 승리거리에서 상대한 열병식을 진행함으로써 과거란 용장의 선길 아래 자라난 조선인인군의 영적 기상과 불폐의 위형을 온 세상에 힘있게 가지했습니다. 정주적 혁명무력 건설사에 빛나게 아로새겨진 위대한 수령임의 만고불별의 업적은 조선인민군을 최종의 혁명강군으로 강화 발전시키시오 주제조선의 존엄을 만방에 떨쳐주신 희세의 천철명장이신 위대한 장군님에 위하여 더욱 자연히 빛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불비 쏟아지는 전하의 날, 만경대 가문의 유산인 총대를 혁명의 바통으로 넘겨받으시고 길송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불리시던 나날에 몸소 열병대회에 서시어 열병대원들이 틀어잡은 총대마다에 조철한 수령 열사 옹히 정신을 굳게 새겨주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1990이니안 4월 25일 그날의 열병식장에서 영쪽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이수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축하는 우리 혁명 무력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억세게 떠밀어주는 영원한 축복으로 끝없이 미아리치고 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와 경연은 최고 경도자 김종은 동지를 함께 모시고 진행된 조선노동당 장군 65돌 경축이올병식장에서 우리 군대와 인내는 대대로 수령복 장군복 최고 사령관 복을 누려가는 무한한 영광과 행복을 온 세계에 금지 높이 과시했습니다. 경위하는 최고 경도자 김종은 동지께서 군사기술적 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덕전물이 아니며 적들의 군사적 힘으로 우리를 위협홍가라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는 것을 엄숙히 선포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백돌경축 열병식은 천출명장들의 용도 밑에 성대로 개척되고 승승장구하여 온 주체 백련사의 자랑친 승리의 정화였습니다. 진정 철세위인들의 손길 아래 우리 인민군대가 걸어온 70성상은 탁월한 수령의 용도를 받는 혁명 무력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다는 철의 진리를 세계 앞에, 역사 앞에 뚜렷이 확중한 빛나는 연대기들이었습니다. 주체 혁명의 천만리를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온 우리 혁명 무력의 찬찬 역사에 찬연히 빛날 오늘의 열병식은 절세빈들의 군건소로 쪽을 길이 빛내이며 혁명의 무기 계급의 총창을 억세게 틀어주이고 당을 따라 영원히 승리의 한길만을 가려는 김종훈 혁명군대의 드침없는 신념과 위지 부진 막강한 불폐의 군욕을 다시 한 번만 전화에 떨치는 역사적 계기로 될 것입니다. 반만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민족의 존엄과 후선만대의 본용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할 정기적 혁명 무력이 탄생한 이 날이 있었기에 우리 공화국은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적대 세력들의 침략과 도전을 무자비하게 처갈릴 수 있었으며 강력하고 믿음직한 전쟁 억제력을 보유한 세계적인 전략 국가로 우뚝 솟구쳐오를 수 있었습니다. 전체 열병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명도 밑에 걸어온 우리 혁명의력의 백승의 행로를 긍지 높이 돌이켜보며 최강의 국가 방위력, 평화 수호의 강력한 보금으로 억척같이 다져진 주체조선의 필승불패의 군력과 자위적 국방공업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게 될 열병의 시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김일성 광장에 도착하시옵니다.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군 최강회사 김용성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소선인민군 군성 명예귀병대를 사열하십니다.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 소선인민군 군성 명예귀병대를 사열하십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이 당과 국가군대의 최고 경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광장주석단에 나오셨습니다. 경미안은 최고 경도자 동지를 높이 모시고 조선인민군산군 이른덜스를 성대히 경축하게 된 천만 군민의 끝없는 영광과 행복이 폭풍같은 바로선대여 하늘땅을 진감하고 경축의 축포가 터지올라 수도산군을 지은들고 있습니다. 최조선의 천만 년 미래를 담보하는 최강의 힘을 마련해 주시고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시는 김정은 동지께 천만 군민은 최대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드리고 있습니다. 최정은님! 최정은님군 정정치국 정참모부 국민 무력성 치비소문들과 대규나 폐지장들이 추석단에 담당했습니다. 리 솔주 요사와 김용남 동지, 최룡의 동지, 박봉주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이 주석단 특별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시작되는 부 nood årene, 박봉주 동지, 박봉주 동지, 박봉주 동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조선인민군 종합군악대회의 일식이 시작됐습니다. 수령 흠모 수령 진성의 구롱찬 혁명군악이 눈짚은 을병광장을 뒤흔드는 가운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특수작전군 영예 비병대가 최종의 흉흉강군의 씩씩한 기상을 돌치며 광장 중심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자기의 탄생을 선포하는 첫날부터 소십성상 미당의 위협을 앞장에서 충직하게 받들어온 불폐의 조선인민군. 조선 노동당의 큰 폭주 이 불음 속에 우리 인민군대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강의 군대로 키우신 위대한 용장들의 성스러운 항군 건설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국민군대는 오직 조선 노동당의 용도만을 받아야 한다는 당군 건설의 고귀한 천리를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당은 군대를 틀어주어야 형령에서 승리할 수 있고 군대는 당의 용도를 받아야 자기의 위력을 백배, 천배로 과시해 나갈 수 있다는 사상을 주체의 당군 건설사에 빛나게 구현해 오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득하신 불멸의 당군 건설 업적을 기립 내시려 우리 인민군대를 처치해 붉은 당귀를 맨 앞장에서 포위해 나가는 조선 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 가시는 경위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전군 김일성 김종일 지휘화를 군 건설의 총적 임무로 제휘하였다. 고정업 7년 대치고 정치운동을 당군 건설의 총로선으로 밝혀주심으로써 우리 인민군대는 그 어떤 천지지변 속에서도 오직 광위 가리키는 한 방향으로만 총구를 내대고 나아가는 서륜결 싸웅이군. 경영적 당군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완벽하게 갖추게 되었습니다. 경영적 당군으로서의 면모를 더욱 완벽하게 조선인민군이 걸어온 자랑찬 역사는 우리의 당군이 어떻게 태유났고 당의 위협을 총대로 어떻게 받들어왔으며 당을 따라 어떻게 백승만을 떨치고 가는가를 세계 앞에 보여준 불멸의 당군 건설실록이며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당군의 위대한 용서사시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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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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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영안 조선인민군 장병들 조선인민군 창건 이른돌 경축 열병식에 참가한 열병부대 지휘관 전투원 동지들 친애하는 평양 시민들과 언나라 전체의 인민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수정 김일성 동지께서 정규적 혁명 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참관하신 이름덜스를 맞으며 조선인민군 전투부대들이 장엄한 열병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평양역 광장에서 거행되었던 정규 무력의 첫 열병식이 신생조선의 장엄한 모습을 시위하였다면 오늘의 열병식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발전된 강대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의 위상을 화시하게 될 것입니다.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자랑스러운 정치적 행로를 감히 깊이 돌이켜보는 이 자리에서 나는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가슴 속에 차 넘치는 그나큰 감격의 마음을 담아 주체적 혁명 무력의 창원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수렴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 최대의 경의와 영원 무궁한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혁명의 무장을 억세게 틀어주고 조국의 통일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친 강일혁명 전열들과 인민군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하며 권군조를 맡는 전쟁 노병들과 제대군인들, 전군의 장병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서중이 안아 키운 아들, 딸들을 방선 처서로 기꺼이 떠나보내고 시련과 난관 속에서도 인민군대의 전투력 강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최우선 마련하여 보내준 우리 노동계국과 농업굴러자들을 비롯한 온 나라 인민들에게 중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규적 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신 2월 8일은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신 4월 25일과 함께 혁명무력건설과 주체혁명위협 수행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변별한 군대가 없어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자기 강한 민족군대를 가지는 것은 일일천추 바라던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인민이 풍어온 이 세계적인 숙망은 70년 전 바로 오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 후 강력한 정규군대의 창설을 자주독립과 건설의 필수적 요구로 내세우시고 탁월한 군건설 사상과 정력적인 영도로 건군 위협을 추진하시어 3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주체형의 혁명적 정규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은 조선인민혁명군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과 풍부한 투쟁 경험 영월한 전법을 이어받은 명실공의 항일의 전통을 계승한 혁명군대입니다. 주체적인 정규군이 탄생함으로써 우리 공화군 창건 첫날부터 자체의 튼튼한 무력적 담보를 가진 존엄 높은 인민의 나라로 당당히 등장하게 되었으며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제국주의 침략군대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혁명무력의 역사적 뿌리가 내린 1932년 4월 25일이 있어 강도일제를 타승하고 조국해방의 성스러운 위협을 실현할 수 있었으며 항일의 전통을 이어받은 정규무력이 탄생한 1948년 2월 8일이 있음으로 하여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위대한 승리가 있었고 사회주의 위협의 승리적 전진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박수 조선인민군이 걸어간 역사적 전 노정은 일척적발의 위험을 배태한 세계 최대의 화약고 열점지역에서의 지속적인 긴장상태와 강도 높은 대결전을 동반하였습니다. 조국보의 혁명보의 인민보의의 사명에 충실한 우리 군대는 자위의 군사로선과 일당백의 기치 높이 적들의 모험적인 도발 적돈들을 걸음마다 짚고 지었으며 이 나날 그 어떤 강족도 단매에 때려붙을 수 있는 불폐의 전투대호로 장성 강화되었습니다. 세계 제육주의 연합세력과 단독으로 맞서 익숙도 지원도 없이 싸워야 했던 가장 주렴하고 어려운 시기에 인민군대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도를 따라 혁명의 제1선에서 여웅적인 결사전을 벌리며 혁혁한 공적을 세웠습니다. 반제의 군사전선과 부강족 원선이 최전방에서 자위주의와 혁명을 보유하는 기수 억적의 질점이 되어온 최정예 혁명강군이 있었기에 우리 공화군 사회주의 수호전에서 연전쾌승을 이룩하고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위험을 높이 떨치게 되었습니다. 동서국 내 그 어느 갈피에도 빈터우에서 자력공군의 대업을 실현하고 장기간에 걸치는 최악의 도전과 봉쇄 속에서 최강의 무력을 키운 기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이것은 오직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강철의 영장이신 위대한 수련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만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부강대회의 거대한 목적입니다. 인민군 장병들 70년 전에 장험했던 열병광장을 공우당당히 떠나온 조선인민군은 조국과 인민을 지키는 치열한 격전장들마다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세계적인 강군으로 자라난 우리 군대는 조선 반도와 지역에서 전란의 참화를 막아내는 평화수와의 억센 기도이며 사회주의 최우승류를 향한 우리 인민의 대진군을 앞장에서 열어나가는 초크대입니다. 지금 우리 인민은 백두의 녹과 기상으로 분투하는 용감 무쌍한 인민의 군대를 커다란 자랑으로 여기고 있으며 나날이 강대해지는 우리 군대의 전투적 위력에서 새 힘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인민군대는 자기 더운 피와 땀, 결사의 헌신으로 인민의 진정어린 사랑과 신뢰를 쟁취하였으며 인민들의 열렬한 지지와 원호 속에 인민과 일심일체를 이루고 조국 보유와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에서 위운을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위풍당당하고 위력막강한 혁명군대, 인민의 군대를 가진 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자랑이며 우리 인민의 크나큰 행운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같이 영감한 혁명군대를 총지휘하는 사령관의 중임을 맡고 있는 것을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 전체 인민을 대표하여 영웅적 조선인민군 창건 72서를 맞이한 전군의 장병들을 다시 한번 열렬히 축하하며 두고운 점수적 인사를 보냅니다. 열병군대 전투원들과 전체 인민군 장병들 당신들에 대한 당과 조국의 기대가 크고 인민들의 사랑이 극진할수록 인민군대는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답게 성실한 공허와 헌신적 투쟁으로서 조국과 인민을 보유하며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존엄 높은 우리 국가의 지휘에 상응한 정치군사적 위력을 백방으로 다지고 사회주의 위협의 완성을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을 무력으로 굳건히 담보해 나가야 합니다. 현식이 인민군대 앞에 나서는 중심과업은 전군 김일성, 김종일 주요와의 기치를 높이 들고 당이 밝힌 군력 강화의 전략적 노선과 과업도를 철저히 관찰하여 혁명군대로서의 완벽한 전투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인민군대는 조선노동당의 용도에 끝없이 충실하여야 합니다. 조선인민군은 우리 당의 품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당의 군대이며 인민군대의 강대성의 원천은 당의 혁명사상과 영도에 있습니다. 인민군대는 조선노동당의 운명의 핏줄을 잇고 당 중앙인을 무장으로 옹유하는 제1결사대, 제1건의대가 돼야 합니다. 전군의 당의 유율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당의 명령 지시하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 군풍을 확립하며 모든 군사사업을 당의 로선과 정책에 입각하여 조직진행에 나가야 합니다. 정치사상 강군화, 도덕강군화를 쌍기둥으로 틀어주고 전군을 항일에 칠련대, 전화의 군의 부대와 같은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는 실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혁명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합니다. 훈련이자 사회주의 조국과 인민을 보유하는 길이며 훈련에 대한 여우성을 최대로 높이는 여기에 강군 육성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당의 군사전략전술 사상과 주차전법, 현대전의 요구와 양상에 맞게 훈련 내용과 형식, 방법을 부단히 혁신하며 실전 환경에 접근된 실형적 훈련의 포성을 단 하루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과 그 주정세력들이 조선만도 주변에서 부산을 피우고 있는 현 정세 하에서 인민군대는 고도의 격동 상태를 유지하고 싸움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합니다. 하여 침략자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0.001mm도 침해하거나 실용하려 들지 못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박수 모든 군종, 병종, 전문명 부대들에서는 자기 선에 틀어진 무장장비들에 정통하고 전문 수준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다그쳐 이미 작전 공간에서도 고도기술전을 치를 수 있는 만난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전군 강부와 전군 현대화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를 모든 면에서 우수한 군대로 육성하는 것을 중요한 전략적 과업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칼날같은 군기를 세우고 정규화적 면모를 더욱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병사로부터 장형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인들이 제정된 규정과 교범을 잘 알고 그대로 생활한 것을 습격화하여 부대, 부분대, 군인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언제나 정규화적 면모가 풍기게 해야 합니다. 전군의 모든 지휘관 병사들은 인민군대가 인민을 떠나서는 한시도 존재할 수 없음을 항상 명심하고 인민을 무한히 존중하고 사랑하며 인민을 위함이라면 사선도 해치는 혁명군대의 훌륭한 풍모를 계속 견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는 인민을 위한 일에서 큰일 작은 일을 가리지 말아야 하며 더없이 성실한 자세에서 진정을 바쳐나가는 것을 혁명적 군풍으로 여기도록 파해야 하겠습니다. 인민군대는 조국보의도 사회주의 건설도 우리가 다 맞지 않는 대국적인 구호, 혁명적 구호를 더 높이 주켜들고 불가능을 모르는 투지와 창조본대로 인민의 꿈과 리상을 실현하는 전투장들마다에서 무비용주의를 발휘하며 우리 조국의 면모를 더욱 아름답게 일신시켜 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 앞장서 나가도록 파해야 하겠습니다. 동지들, 지구상의 제국주의가 남아있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는 한 조국과 인민을 보유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보건으로서의 인민군대의 사명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혁명의 총대를 억제게 틀어진 우리 당과 인민에게 있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주체혁명 위협을 무장으로 옹이하여 온 조선인민군이 앞으로도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금성철벽으로 보유하며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는 억센 힘을 백배해 나가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영도에 끝없이 충실한 조선인민군이 있는 한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은 끝없이 강대하고 윤성 번영할 것입니다. 전체 인민군 장병들, 당신들의 앞에는 언제나 백전백승이 조선노동당기가 휘날리며 당신들을 무한히 고모하고 새로운 투쟁과 승례로 향도할 것입니다.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영감히 싸워 나갑시다. 박수 열병군의 퇴력! 이대한 수용 김일성 대원지님과 이대한 용도자 김정일 대원지님의 대형생을 부르러 오르드롯 이대한 수용 김일성 동지와 이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대형상 조상기를 모신 대우가 조선인민군 장군 은덜경, 즉 을병광장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정규적 혁명무역의 장군자 건설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이령장이신 이대한 수용 김일성 동지의 대형상 조상기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총정치국, 장경군관들의 호의를 받으며 나아갑니다. 정규적 혁명무역 건설 위협의 빛나는 시련. 진정 이것은 이대한 수용 김일성 동지의 전체적인 군건설 사상과 용도의 고귀한 결실입니다. 기범한 이지와 다굴한 용건설 무기의 탄력으로 우리 혁명무역 발전의 최전승기를 이뤄놓으신 출세의 애국자이시며 사비지 조선의 영원한 영상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대형상 조상기를 정중히 모시고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인민무력성 장령군관들의 대여가 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혁명무역을 정규적 혁명무역으로 강화 발전시키시어 주체혁명협의 승리적 전진을 위한 억만년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소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저국 총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릴 것입니다. 우리 혁명무역.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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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국의 서 남과 안문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는 제4군단 열병정대가 리제성 육군 소성을 따라 행진하고 있습니다 믿어온, 서남전선의 장병들 이런 믿업고 영감한 장병이 있기기에 조국의 선함과 안무는 당중앙웅의 선세의 포로로 더욱 굳건한 것입니다. 흉령의 수다를 금성 철벽으로 지켜선 무적의 수도 방어부대 제91훈련소 열병정대. 핫두산 호랑이들이 진덕호 육군 소장의 인설하에 당중앙 결성의 맹세도 높이 나아갑니다. 수도의 서쪽 관문에 수령보이 수령사수의 방탄벽을 높이 쌓아온 찬찬 위운을 더욱 긴 여갈 억척의 신념을 안고 기재적 해나가는 제3군단 열병대원들. 이완식 육군 소장이 선두에서 나아갑니다. 경란은 최고의 용도자 동지께서 지켜주신 백두산 훈련 열풍 속에 인민군 쪽으로 첫 명포수 중대를 배출한 좌당을 안고 최강준 육군 소장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제7군단 열병정대. 서국의 북경 관문을 지켜선 전초병 군단인 제8군단 열병정대가 박명수 육군 소장을 선들어 지축을 울리며 행진에 나아갑니다. 이완식 육군 소장을 선두로 나아가는 제9군단 열병정대는 지국의 북부지대를 난공불락의 여세로 만들어 경리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최상 최대 믿음에 보답할 철의 위원입니다. 대단이지가 맥박칩니다. 백두산 절세민들의 명도 업적 단위들이 많은 영광의 부대 제10군단 열병정대가 박관주 육군 소장을 따라 나아갑니다. 정영도 육군 소장이 인솔한 제12군단 멸병정대.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백두산 기슬력에서 사상과 신념의 강자들로 복세게 자라났습니다. 수벌의 하늘에 김종훈 결성의 장벽을 옥촉같이 쌓아올리니 맹세 드높이 전진하는 평양지국 고사포병군단 멸병정대. 그 선두에는 이길삼 육군 대좌가 서있습니다. 조국군과 사배주의 강국건설에서 우리 군대 용적 기계를 남김없이 떨친 미운을 안고 주초리 육군 소장을 선더러 광장을 누비어 가는 도로군단 멸병정대. 이대한 장군님께서 21세기의 첫 공화국 영웅으로 내세워주신 김기봉 영웅을 배출한 제4역 훈련소 열병종대가 변경복 육군 소장을 따라 행진해갑니다 강의의 전략적 부상에 따라 첫 기동 파격 부대로 조직되어 승리와 영광의 자업을 아로새겨온 제108훈련소 열병종대가 기광호 육군 대자를 따라 기세충천하여 나갑니다 현명적 단군의 면모를 완벽하게 갖춘 무쇠 타격 부대로 강화 발전된 제815훈련소 열병종대 대오의 선두에는 백명철 육군 소장이 서있습니다 광주왕 결성위의 구호를 제일 먼저 높이 주켜들었던 무쇠 철갑 부대 주체혁명 위협 계승에 참음한 포성이 높이 울린 근이소울 듀경수 제105 땅구사단 열병종대가 혁명의 최후 승리를 향해 폭풍노도쳐갈 철의 위기를 최고령도자 동기계 아래이며 김종철 육군 소장을 선두러 나갑니다 용적 조선인민군 포병의 위협을 남김없이 화시하며 김종철 육군 소장을 선두러 씩씩하게 나아가는 제518훈련소의 일단배 고병들 공전 소장과 스프리주의 강북 건설 대전에서 위협 떨친 공전 소장과 스프리주의 강북 건설 대전에서 위협 떨친 부대의 자랑찬 전통을 꿋꿋이예어갈 굳은 결의에 충만되어 있습니다. 전황의 영감한 정찰병들처럼 박두산 훈련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최후 승리의 그날을 앞당겨서 김경철 육군 3자를 선도로 나아가는 정찰병열병정대. 김안통사국 해방전쟁실이 최고사령부의 명령을 결사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더운 피와 땀을 아낌없이 바친 도아공병전사들의 위훈을 전하며 박철령 육군대조를 따라 도아공병열병정대가 나갑니다. 저국의 천리방선이 최고사령부의 사상과 의도를 핏줄처럼 굳건히 이어가는 공신병열병정대가 워낙 육군대조의 뒤를 따라 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저국의 눈과 귀가 되어 빛나는 미운을 아로새겨온 금지를 아는 전파탐지경열병정대가 정대성 육군상자의 인설하여 빛에 충천하여 행진해 갑니다. 혁명동지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적 복무 정신을 제지하여 부대, 9군대들의 전투력 강화에 크게 이바지해 가고 있는 금의 군무병열병정대가 정철 육군상자의 뒤를 따라 나갑니다. 지금 우리의 영영한 비행사들이 주체적 정규무력에 걸어온 자랑천 70년 역사를 이월의 하늘가에 수놓으며 김일성 광장 상공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체 정신이 더 많아지며 경제중무은 대체 정신이 더 좋은데 기가이라서 domestaff분도 이런 사람을 쪼닌다. 이월의 상징인 우리의 고세 철화들. 공이 지켜준 훈련 영역의 불필 속에서 억척하지 다져진 부족의 공격에 순결 싸웅이도 있고 전체 혁명의 최후 승리도 있다는 신념의 외침이 이월의 열병 광장을 두대가는 공감 못상한 앙크병들의 심장마다에서 뜨겁게 판출되고 있습니다. 군제 혁명 전쟁의 풍부한 경험과 백전백승의 자랑찬 전통, 일당배의 용맹과 고진막강한 전통능력을 다 갖춘 우리 군대를 강화할 자 그 어대도 없으며 미소국을 건드릴 자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개월의 뜻깊은 불병광장에서 한두 번 혁정을 터칩니다. 혁명적 성격이 고렷하고 전투적 위력도 막강한 우리 혁명 고렷이야말로 대비한 수령님과 대비한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 요산이며 이런 무적 빗속의 혁명 강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그나큰 해군이며 자랑이라고 전노동당의 영감무쌍한 우리 혁명들이요 저국과 인민의 안녕을 위하여 최후 승리를 위하여 지리풍 보도치라 신명택 높은 소장을 태운 지비차를 손들어 우리의 일당대 고병무력이 멸적애동 높이 울리며 방장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최강의 화력을 저당하는 영포병 그 불폐의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치며 이월의 열병 방장에 대하되어 흐르는 중저한 고병무력입니다. 우리의 보병무력은 기치바 시원기바를 완벽하게 실현하고 진량적으로 우월한 세계 최강의 강력한 파격집단으로 저국수호의 무쇠주먹으로 강화발전되었습니다. 언제나 포병들과 함께 계시며 이 포병들을 심극한 날이나 존엄한 날이나 오직 당이 가리키는 한방향으로만 고신을 돌리고 곧바로 나가는 사상과 신념의 강자 자신노동당 믿음직한 포병들로 키워주시는 정의하는 최고경도자 동지의 선길 아래 우리 포병무력은 사상과 신념 전법에서 제일 익어 파격력에서도 최강인 혁명적 무장력으로 자라났습니다. 르 시원과 탄생도 위대하지만 정리도 평균 무력으로서의 면우와 위력을 끊임없이 높은 육사도 위대하여 바라볼수록 다상 무련하고 대신 든든해지는 우리의 혁명적 무장력 도도체어 나아가는 직위와 동대들의 영영한 흐름은 사회적 한국건설의 최후 승리를 위한 정진군길에 떨쳐나선 우리민의 심장마다의 필승의 신심을 액배해주고 있습니다. 남들은 상상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자천민군 고병무력의 불굴의 정신력과 최강의 정신력은 비디안 수교님과 비디안 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 것이며 그것은 오늘 정리하는 최고경도가 동지의 현명한 경과 밑에 차라리 백중의 병포소재여 그립단비에 고병대으로 더욱 강화 발전이 됐습니다. 지금 조선 민주주의 민과국의 군사력의 상징인 전력군 부대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빛나는 우리의 처럼 부진 막강한 소국의 힘. 은없이 올라선 전체조선의 전략적 지위를 과시하며 공장을 누배하는 직불의 대움. 공장 동놈에 쇄심이 섰고 우리의 관원 앞길에 승리와 형범위 말랫길이 펼쳐진다는 생각으로 환합을 쓰고 가슴을 꿇게 하는 전략군 부대들의 영영한 힘. 흐름입니다. 지켜볼수록 무자리의 관총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 행군의 관송의 역사적 대여부을 섭취한 전인 미랍의 장부한 행동은 빈토우에서 차례적 항공업의 도전을 억척같이 다지시고 만난 시련을 과감히 돌포해 치시며 이 나라를 그 누구도 감히 돕볼 수 없는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민민을 세상에 섭취합니다. 지켜볼수록 무자리에서 가장 성능 높은 인민으로 대기하여 주신 미래한 세경님들과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동지의 전주적인 선견 진영과 감비한 배짱 강한 용도에 빛나는 역사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이토록 기듬직한 강화수호의 강력한 보금을 자기 손에 풀어주었으니 국민들의 안명을 위하여 영원히 맑고 푸른 내조국의 하늘을 위하여 비대한 대승리를 알아오신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동지께 최대 용광과 가장 뜨거운 암산을 드리며 전략군 부대들이 멋짚은 열병광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르고 또 바라볼수록 무궁무진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이란 자동심을 가지게 하는 우종의 대호입니다. 조선 노동당 전략 무력의 위풍당당한 저 대호 조선 민주주의민공화국의 강대함을 알게 하는 저 흐름 지금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동지를 소반으로 하는 위대한 강을 따라 조국과 인민이 안경을 가끈히 수호해 나갈 불타는 맹세를 삼가하리며 파선 법령들이 격축의 관장을 위풍당당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정, 기세의 선출 위임이신 김정은 동지를 형용의 진대에 높이 모시었기에 기세조선의 국력도, 인민의 전염도, 공화국의 전략적 지비도 최상의 기용지에 오를 수 있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위하는 최고 용도자동지 경위는 끝없이 봉용하는 이 조선의 무궁 강대한 힘이고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십니다. 경위하는 구속에 대해 지금 김정은 비행대의 영감한 전투비행사들이 뜻깊은 열병식을 경축하는 오색 부채쌀용 비행운을 새기며 김일성 광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량은 최고령도자동진을 진도에 모신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의 위력을 만천하여 과시한 언군절의 자금한 열병식을 우롱찬 혁명군악으로 장식하며 행진군악대가 김일성 광장을 고백합니다. 혁명의 노래 투쟁의 놀이와 함께 걸어온 조선인민군의 영적 행로를 장중한 혁명군악으로 높이 울리며 전진해가는 행진군악대. 경량은 최고령도자동진과 맺은 혈윤의 종을 가혹 푹세게 잇고 위대한 당을 따라 영원히 함기를 가고갈 천만 군민의 결사의 각오가 경축의 열병광장에 세차게 맥동치고 있습니다. 항의대의 피바다, 돌바다 속에서 창조된 백조산 혈통 사수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 공광의 날이나 시련의 날이나 서령사수 서령옹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저체양령의 병맥을 끝끝이 소호해온 덩적 조선인민군. 지밀송 결사옹의로 시작되고 중종일 결사옹의로 이어져온 우리 형명 무력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중종은 결사옹의로 끝없이 풍리어갈 형명적 당군의 특징없는 신념과 의지가 대하되어 도도히 구배치는 이월의 열병광장. 형명의 붉은 송창을 끌어잡은 부족의 대원은 천만이어도 심장마다에 넘치는 옥센 신념은 오직 하나 심종은 결사옹의입니다. 우리 인민군제는 앞으로도 수명절 싸웅이로 이어진 흉력적 당군의 사랑스럽고 위리한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갈 것이며 우리 인민군제는 앞으로도 수명절 싸웅이로 이어진 흉력적 당군의 사랑스럽고 위리한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갈 것이며 조선 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 민주주의민군하고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 이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궁대의 최고 경도자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고 조선 이민군 장군 일원들 경축 열병식을 진행한 끝없는 감격과 환희가 또다시 우렁찬 만세에 활어승되어 하늘땅을 진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민이 처음 높고 행복한 생활을 노리는 사회주의 강국의 미래를 앞당겨 오시려 주체혁명협의 최후 승리를 위하여 불면구류의 헌신과 로고를 파축하시는 경위하는 최고령도자 동지를 우러러 최대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격정의 한숨을 터치는 참가자들 주체혁명협의 최후committee 위대한 소경인들께서 열어주신 주체의 사유지 한길을 따라 끝까지 나가려는 절대 불변의 신념과 의지 천만 국민이 강의 부대에 굳게 뭉친 사유지 조선의 일심 단결을 다시 한번 내외에 힘있게 과시한 큰 악한 금지와 자부심으로 경축과왕장은 끝없이 설레이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공도자의 도리에 굳게 뭉친 일심 단결의 불가항력적 이력이 있고 기세의 전출명장을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무조필승의 정기무력으로 끝없이 위염떨치는 영웅적 조선인민군이 있는 한 주체혁명의 최후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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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종군 동지의 탄생! 경종군 향룡안군이었끼리 승리와 영광이 있으라! 승리와 영광이 있으라! 승리와 영광이 있으라!